아실 것 같고 집에 집에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바가 있다고 이게 날의 바하고 비슷한 건가요? 제가 원조 바죠 그리고 황바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이게 언제부터인가요? 왜냐하면 그 한참 전에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을 또 우리가 황바라고 불러가지고 아 그래요?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뭐가 먼저일지 저는 단순히 그 집에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로 이사를 가면서 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도 친구들 막 음식 많이 차려주고 생일이나 명절이나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아예 바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혼자 나를 위해서 차리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차려주자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많이 초대해서 차려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리를 좀 즐겨 하세요? 요리를 잘하지 못해요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많이 양 많이 가지수 많이 차려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짠 했을 때 우와 대접받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건 80% 먹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딱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쫙 차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들어오면서 눈물 지어요 그 다음에 먹지를 못해요 너무 감동을 해서 눈물과 감동이 함께하는 우리 그게 다 식을 때까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예요 맛은 없어도 감동시켜서 못 먹게 하죠 보통 이제 안주류를 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다 안주죠 제가 하는 모든 음식은 다 안주류입니다 아 제육볶음 먹고 싶다 제육볶음 제가 또 옛날에 좀 했었어요 왜 옛날인가요 제가 안한 지 2년 정도 다 운동 때문에? 아니요 아니요 너무 너무 많이 해서 질렸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아프더라고요 습진이 오고 황바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차승원 씨를 꼭 한번 초대해보고 싶다라고 왜? 난 왜 그랬을까 아니 차승원 씨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음식을 잘하시잖아 아 그렇죠 TV에서 옛날에 귀신이 산다 해서 차승원 씨를 만났어요 처음 근데 이제 차승원 씨가 엄청 웃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웃긴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원 씨랑 저랑 동년배예요 그 후에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촬영 현장을 지나가는데 차승원 씨가 또 영화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갑게 마치 몇 년 안 사람처럼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사실 동년배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있어요 동년배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유쾌하신 분이고 해서 같이 작품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술 한 잔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지 황바에 초대했다가 그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혼나는 거 아니야? 그럴 거 같아 차승원 씨 약간 아줌마 같단 말이야 가자 하하하하하